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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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결합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학 제가 가르칠 때 이거 안 가르치면 안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안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이라도 지나가다 들어보신 그런 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불연속성? 뭔가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불확정성? 또 무슨 원자, 전자, 작은 세계 이런 모호한 개념들은 어느정도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양자역학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고아내는 어떻게 고아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방정식이 있어서 거기에서 파동함수라는 게 나오고 그 파동함수는 이런 모호한 식으로부터 나오며 그 파동함수가 가지는 의미는 이 분이 해석한 바로 아, 이거를 제곱하면 우리가 관심 가지는 녀석이 존재하는 확률 분포란다 라는 말이 있었고 또 그럼 이런 파동함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는 건데 관측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파동함수가 결정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30초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와닿질 않죠. 사실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정할 수 없도록 잘 정해진 것입니다. 모호하도록 잘 정해진 것이고요. 말장난 같죠. 이런 류의 말장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많이 쓰이는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아까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인지 알 길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성격을 알려면 만나봐야 알죠.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양자역학이라는 대상도 우리가 실험으로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색하다고 머리가 굵어서 만나는 개념이다 보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파동함수가 있고 파동함수에 따라서 입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운동량도 정해지고 하지만 분포라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고 분포는 정확하게 정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원자는 동그랄까요? 이런 식으로 동그랄까요? 아니면 좀 길쭉한 모양일까요? 길쭉하다면 이 방향으로 길쭉할지 저 방향으로 길쭉할지 저 방향으로 길쭉할지 그것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두저도 아니게 핵은 여기 있고 원자가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핵은 여기 있고 천자는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제가 이런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관객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연인이 와 계시는데 여자분이 오빠 오빠 저거 알지? 남자분이 생각을 합니다. 나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긴 그렇고 그래서 자신 있게는 아니고 살짝 손을 들면서 혹시 눈이 마주쳐서 날 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숨으면서 손을 듭니다. 그때 가상은 가상이에요. 그렇게 숨는 모습이 제가 안쓰러워서 시킵니다. 헛! 손들지 말걸 후회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반응은 정답입니다. 겠죠. 정답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동함수라는 건 어떤 형태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 무엇이냐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양자역학을 그래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파동함수를 이해하는 것이고 파동함수라는 것은 파동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대상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 것을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분포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포라는 것은 비록 측정할 때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분포를 가질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불확정성이라는 게 정할 수 없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정성이라는 말은 하이젠버그가 맨 처음에 썼을 때 독일어를 썼는데 그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다가 나온 번역 실수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분포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여기 계신 분들의 체중을 다 재서 표로 만든다고 쳐보면 여러분들이 체중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체중은 분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분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재면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가면 변하겠지만요. 물만 마시는 체중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어느 분을 뽑아서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때마다 체중은 달라지죠. 그래서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느 분을 뽑았을 때 체중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포가 있고 그 분포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가면 어느 분은 밥을 좀 많이 드셨고 어느 분은 아침에 바빠서 끼니를 걸고 출근을 하셨고 그러면 체중 분포는 다시 달라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분포 함수는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양식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우리가 파동 함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 그 파동 함수가 어떻게 변할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떤 것들이 마구 정해지지 않은 채로 무작위로 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가 있는 대상에 분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막 간섭을 하고 해서 막 케이어스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그것조차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건 통계적으로 막 움직인다는 뜻이긴 하지만 여하튼 양자역학이 절대 정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포를 표현하는 것은 확실히 맞고요. 그 분포 때문에 한 번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지 다른 그림이 나올지 달라진다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런 불확정성이라고 부르는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 파동함수 때문입니다. 파동함수가 주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의 공간에서의 존재 확률은 파동함수 자체가 어떤 확률분포 비슷한 거니까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속도에 관계된 운동량이라는 것조차도 그 파동함수를 수학적으로 살짝 변형해주면 금방 분포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의 이유는 바로 파동함수가 어떤 분포함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파동함수는 수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잘 정해진 것입니다. 자 파동함수라고 하면 파동이 물결치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간혹 움직이는 것만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동함수는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루는데 필요한 학문이다 뭐 그런 말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마치 거시세계에는 양자역학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시세계도 양자역학이 항상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세계 가령 제 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종의 파동함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런 거에 관심은 없겠지만 그리고 절대 파동함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종의 지식을 쌓으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원자를 벗어난 전자가 더 많은 원자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이것도 전자가 가지는 파동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면 됩니다. 자 헬륨을 생각하면 전자가 두 개죠. 그럼 전자를 두 개를 가지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 어떤 수확함수가 됩니다. 역시 풀면 되는데요. 마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풉니다. 그래서 이 지저분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저분한 데다가 한 번 더 지저분한 조작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귀찮아 그냥 우리 이거 그냥 함수 두 개 곱하기로 바꾸자 라는 제안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나쁜 근사법입니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문제는 풀 수가 있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까 지저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지저분한 근사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지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근사법을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낮게 만들 수 있는가를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더 낮게 해서 거의 실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학적인 답을 찾을 수도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작가 지금까지 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원자가 어떻게 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양자역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분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분자 전자가 두 개 있는 수소분자의 경우에도 전자 두 개의 파동함수를 기술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더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베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요. 고베 형태로 바꿔주면 각각이 전자가 하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수소분자의 경우에는 수소 핵 두 개의 전자 하나 딸랑 들어있는 그런 핵 두 개 전자 하나짜리 문제를 풀어서 그것의 전자의 파동함수를 풀게 되고 풀어보면 뭐 이런 모양 파동함수도 나오고 이런 모양 파동함수도 나오고 여러 개가 주르륵 나오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부터 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에 두 개 툭 들어가면 끝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학이 내가 무서워 하는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화학이 비인기 종목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화학이 비인기 종목이 완전히 됐는지 어느 정도 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사실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화학하는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화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예로 화학하면 질의 겁을 먹는 거예요. 화학물질은 독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화학물질이 독한 게 아니고 독성물질이 독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생각하는 게 화학합성물 나빠 먹지마 천연물 좋아 먹어 진짜 그런가요? 이런 예는 어떻죠? 영양제 잘 드시잖아요. 장록수는 와서 사약을 받으라 사약은 천연물인가요? 합성물인가요? 천연물이죠. 천연물이라고 좋고 합성물이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몇 년 전에 만들어졌고 작년에도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1조를 보면요 이 법의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은 건강을 해치고 해를 주는 물질이란 얘기예요. 이 법이 섰는데 아직도 관리를 못하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을 정말 잘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일산화이수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어떤 나쁜 물질이냐면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어요. 폭발성의 수소와 화재를 일으키는 산소와 같이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1kg당 체중이 1kg이면 80g 적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 먹으면 사망률이 50%입니다. 값도 쌉니다. 제가 천원만 내면 여기 계신 분의 절반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뭔지 아시나요? 앞서 나왔던 그리고 더욱이 천원만 주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물입니다. 이 물질 화학물질인가요? 아닌가요? 화학물질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법의 명칭조차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을 관리해야 되나요? 화학물질을 관리할 게 아니고 위험물질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네모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위험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맺자면 화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에서 사적에서 배우신 게 있다면 댁에 가신 다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험물질 관리법으로 명칭 변경해 주세요. 라고 청원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합니다.